그리고 내 시선을 문제와 사람들에게 부정시키려고 만들어버리 여기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누가 계셔도 저 사람을 잃어버리 그 사람들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축축하여 사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답 사랑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손으로 대지도 잘하고 그리고 아주 무례하게 상대방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도둑놈에 와가지고 그 사랑을 그 가정에서 훔쳐가 버릴거죠 여러분에게 좀 더 그가 원하는 게 뭔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좋은 식이 있으면 가지십시오 다사하나 이름도 원자 그러나 이름도 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심 그 부심에 속내원 가지고 계십니까 젊은이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사탄이 잃어버린 모습을 뺏어간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운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운사를 위해서 쓰라고 주셨잖아요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요사로 부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를 주님을 위한 기도의 용사를 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서 모든 게 하겠습니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데는 내가 주장전을 받았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시간이요 그렇게 부르네요 내가 좀 더 소수기야 받았네요 나도 결혼을 해야 되고 조금 바쁘네요 주님이 나는 새로운 차도 알아서 가야 될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핸드폰도 나왔다는데 사야 돼요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주님이 여러분을 그러신 소명은 다 드리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을 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나를 원했나요? 그런 어떤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지라고? 가끔씩 주에 다니라고 부르셔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사탄이 여러분에게 가장 균형을 훔쳐버려서 나타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을 기록하십시오 그게 그곳에 하나가 비밀의 격렬이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족의 꿈과 금보도 훨씬 중요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제 안의 지갑에 있는 돈을 원하시는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어떤 걸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탄은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고 빨리 이 사인을 그만두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우려를 훔쳐나간답니다 아기는 도둑은 오직 훔치기 위해서 그런거죠 어 여기 와가지고 훔쳐봤다 말아버쳐가지는 않죠 그냥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쪽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 사람에게 시선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안의 충성도 추운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 저 그리스 안가게 혼동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쪽쪽쪽으로 빅빅 돌게 만드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누가 이런 일을 조절하십니까 사탄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을 훔치는 겁니다 제가 한때 한때 먼저 있다 마드리드 스페인에 갔을 때입니다 어 저희 박사님 친구 한 명하고 걸어가고 있었죠 어 거기 보니까 이 안경을 끼고 아마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옆에 한때 한때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이렇게 지팡이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두 사람을 이렇게 가로 막고 있었고요 어 그래서 제 친구와 저랑 이렇게 두 사람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스멘 위에 동전이 뚝 떨어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멈췄죠 그리고 우린 멈췄죠 무슨 일이야 어 근데 갑자기 그 눈봉 앞을 못 보는 분이 우리에게 소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바지않고 그 사람들한테 내 친구의 바지않고 끝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당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막 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복잡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도 당기되었죠 그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I said then check your mom 어우 친구 빨리 내 지갑에만 바뀌게 돼 봐 He went and was gone 그 순간에 지갑을 봐서 사나지 못 썼습니다 That's right 뒤집게 혼란하게 만들었고 산만하게 만들었고 산만하게 만들었고 It's your mic No maybe 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통장장 마이크라서 이제 마음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Distraction 산만하게 만들었고 Noisy You look around 여우 뭔가 소음을 해가지고 또 너는 쳐다보게 만들었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지갑을 찾습니다 여러분 집에 리옥 8세대에 도둑이 올 때에 내가 남겨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Dear Pastor Jim I'm coming next week to God 사랑하는 집 목사님, 다음 주에 당신 집으로 훔치러 갈 건데요. 제발 그 집에 음식, 먹을 음식도 좀 남겨두십시오. 그렇게 안하지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 같이 우리 중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훔쳐가는지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했던 그 첫 번째 사람을 훔쳐가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제는 사람 없이 기계적으로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그 열정과 꿈은 살아나버렸다.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여러분 저도 저희의 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손자 손자들도 다 하나님 앞에 어허하했습니다. BUT A LOT OF YEARS AGO. MORGAN ACTIONS A NIGHT? laundering reported on famous horses Microsoft protege earth 어 ... 척 described 그 전에 저와 저와 저희 아이는 한 2년간 동안 엄청난 RM 같은 일을 입었었습니다. 또 사탄은 저희의 가장 큰 딸을 훔쳐가려면 도둑질환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사탈이 우리 첫째 딸을 도착하려고 도둑질 때 이 부모의 마음에는 큰 상처를 낭치고 제 첫째 딸이 주님을 멀리 떠나버렸면 그 나쁜 속에서 저와 저의 아이는 울면서 공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탈한 나의 따로 걱정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시 재생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하고 권상무기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 제가 그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맞췄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예언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용하신다 보다 그러나 제일 멀리 떠나있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런덮사운드 아니고요 화이트는 더욱 위험합니다